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시는 문제고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위치는 B-O-Cell 실제 데이터 부분에 결제 금액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시작 위치가 되겠죠. B-O-Cell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요. 안쪽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사진 위나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사진 위나 관리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고객 등급을 더블 클릭, 두 번째 인화 구분을 더블 클릭, 세 번째 사이즈, 결제 금액을 가져옵니다.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필터에서 다음, 정렬 순서 다음, 마침을 누르신 다음에 저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거고요. B-O-Cell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먼저 고객 등급을 선택하셔서 보고서 필터에 배치하시고요. 인화 구분을 행에다가 배치하시고요. 사이즈를 열에다가 배치합니다. 안쪽 결제 금액을 갑에다가 배치하시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레이아웃을 배치할 수 있는데 우선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부분에 사이즈 인화 구분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피버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가신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에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라고 선택하시면 화면과 같이 표시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 피버 테이블 열이 그림과 같이 순서로 변경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10x10이 가장 끝에 있습니다. 3x4부터 시작해서 10x10을 가장 끝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10x10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이동 클릭하시고요. 끝으로 10x10 이동 클릭하시면 3x4부터 배치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 데이터 영역의 숫자는 셀 서식을 회계로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숫자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C7부터 H10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에 가셔서 그 다음, 셀 서식에서요. 회계를 선택하시고 통화 기호는 없습니다. 없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완성된 피버 테이블의 보고서는 자동 서식의 표 1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쪽에 빠른 실행 도구에 추가된 자동 서식에 가셔서 표 1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림과 같이 피버 탭을 작성되어 있나 여러분이 완성한 화면과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의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시기 전에 항상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인화구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는데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부분합을 작성하시기 전에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어야만 부분합을 올바르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인화구분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화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열 데이터 안쪽에 아무데나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오름차순 정렬 클릭합니다. 다음은 우린 부분합을 실행하기 위해서 윤곽선의 부분합 클릭하셔서요.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인화구분을 그룹할 항목으로 선택하시고요. 인화구분별 수량과 결제금액의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량과 결제금액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정렬하셨던 인화구분별 수량과 결제금액의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컨트롤 삽입에 가셔서요.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위치는 H2부터 J3까지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지정에서 첫번째 보이시는 인화구분을 선택하시고요. 텍스트에 오셔서요. 2월 인화관리보기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입력 다 하셨다면 매크로 기록하는 문제 5점, 연결하는 문제 5점, 10점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첫번째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는 5문항에 제시가 됐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순서대로 작업해 가시고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평균 계열만 표시기능 꺾은선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평균 계열이 보라색 계열이고요. 보라색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가시고 꺾은선형 네번째에 있는 표시기능 꺾은선형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선을 완만하게 데이터 레이블을 값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꺾은선형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그 다음 선 스타일에 가셔서요. 완만한 선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건데요. 우선 닫기 한번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문제에 대시된 데이터와 같이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값의 구분, 천 단위 값이 좀 다른데 저도 이게 어떤 내용인가 살펴봤더니 이따 3번에서 새로 값 주의 눈금 값을 바꾸시면 화면에 문제 제시된 값 같이 표시가 되실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이 있고요.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이쪽에다가 월별 매출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세로축에 대한 제목도 입력하기 위해서 기본 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매출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세로축의 3번에 눈금의 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세로 값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갑니다. 체대값을 80만 입력하시고요. 주단위를 20만 입력하시고요. 표시 단위를 10000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차트에 단위레이블 표시라는 것을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을 하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누르시면 아까 값 부분도 문제 제시된 부분 같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 그림 영역의 색깔을 흰색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안쪽에 실제 막대와 꺾은 선형이 표시가 되어 있는 그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입니다. 단색을 채우는데 흰색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라고 색에서 흰색을 선택하고 닫기 다음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해 대각선 오른쪽 아래입니다.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그 다음 다시 한번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글꼴 스타일이 굵게 10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0포인트 굵게 한번 클릭하시고요. 차트 제목도 10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 다시 한번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글꼴 크기에 가셔서 10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의 5문항은 항상 문제 순서대로 이렇게 작업하시고 결과 그림이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의 화면과 같은지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폼을 나오게 할 거고요. 폼 초기화 작업을 하실 겁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요. 컨트롤에 디자인 모드 선택하시고 고객 정보 검색 버튼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고객 정보 검색 화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점 보여주세요 라고 쇼라고 입력합니다. 왼쪽에서 폼을 선택하시고요. 고객 정보 검색하면 폼의 이름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왼쪽에 프로젝트에서 코드 보기를 갑니다. 혹시나 화면에 이렇게 프로젝트 창이 안 보이신다면 보기에 가셔서 프로젝트 탐색기를 클릭하시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폼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개체해 가셔서요.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프로시저에 오셔서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고객 코드 콤보 COMBO 고객 코드라고 입력합니다. 고객 코드 컨트롤 이름인데 콤보 상자에 컨트롤 이름이 COM 콤보 고객 코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연결하실 데이터는 B5부터 B23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니다. 여기에서 오타가 있으면 보통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오류 메시지가 나오니까요. 오타 없이 작성을 하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두 번째 문제가 좀 세 번째 문제보다는 좀 복잡하죠. 세 번째 먼저 문제를 작성하고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료입니다. CMD 종료를 선택하시고요. 폼이 메모리에서 제거되도록 종료 버튼 누르면 제거될 수 있도록 언론도 미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우리 창을 한번 가볼까요. 엑셀 창을 다시 돌아가서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고요. 고객 정보 검색을 누르면 폼이 나왔어요. 아까 콤보에 연결한 데이터가 있었죠. B5부터 B23을 연결해 놨습니다. 클릭하면 B5부터 B23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면 엑셀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에 고객 코드를 찾아가지고요. 고객명, 고객등급, 연락처, 마일리지, 거래건수를 폼에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택한 이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값이 1001은요. 선택을 했다 했을 때요. 엑셀 시트에 가서 다섯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으셔야 합니다. 근데 보통 이따가 이제 기억할 행의 값을 기억할 때 리스트 인덱스라는 속성을 선택하면 첫 번째 값을 선택하면 0이 나오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가기 위해서 플러스 5를 하실 거고요. 고객명을 가서 표시하실 거라면 고객명은 D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다. 고객등급은 C열에 있다면 세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다. 라고 열에 위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검색 버튼 눌렀을 때 각각의 컨트롤에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료 버튼 누르시면 폼이 닫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비주얼 베이직에 오셔서요. 이제는 검색 버튼 눌렀을 때 엑셀 시트에 있는 데이터가 폼에 나올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의 위치 값을 기억할 아이로라는 변수를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아이로라는 값에는 콤보 고객 코드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값에다가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면 0이었고요. 다섯 번째 행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5라고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폼에 컨트롤 각각의 이름은 문제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txt 고객 명예는 txt 고객 명예는 sales i로에서 기억한 행의 번호에 고객 명예 네 번째 있었습니다. d열에 있었죠. 그래서 4라고 입력하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txt 고객 등급은 고객 등급은 c열에 있었습니다. 3이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 txt 연락처는 연락처는 다섯 번째 열에 있었습니다. 5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txt 마일리지는 여섯 번째 열에 있었습니다. 오타가 있으면 나중에 실행했을 때 오류 메시지가 나오니까요. 정확하게 컨트롤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건수는 일곱 번째 열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쭉 폼에다가 데이터에 표시할 작업을 하셨고요. 거래 건수가 10 이상이면 고객명과 함께 님은 우수 고객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상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푸그문을 사용해서요. txt 거래 건수의 값이요. 크거나 같다. 1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요. 고객명을 표시할 거면 txt 고객명이라는 컨트롤에서 값을 가져다가 연결해서 그 뒤에다가 상자님은 우수 고객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if 그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닫아주셔야 되겠죠. 보통은 입력하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검색하는 문제입니다. 콤보 상자 선택한 값을 폼에다가 보여주되 단 10건 이상일 때는 이제 메시지 상자 띄워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엑셀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고객 정보 검색 클릭하면 고객 코드에서 첫번째 선택했다 검색 버튼 누르면 첫번째 해당한 고객명, 고객등급, 연락처, 마일리즈, 거래건수가 표시가 될 거고요. 거래건수가 10 이상인게 10010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검색 버튼 누르시면 화면에 FOMF에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메시지 상자를 통해서 민소희님은 우수 고객입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